안녕하십니까 이리티입니다 오늘 날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제가 밤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과연 밤에는 어떤 물고기들이 돌아다니는지 제가 후라시를 들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있어요? 오우 피라미 피라미 하하 자 어디 어디 어디야 잠깐만 잠깐만 뭐야 야 여기 뭐해? 뭐야? 들어갔는데? 너무 쉽게 잡은거 아니에요 아빠? 비몽사몽 좋은거잖아 비몽사몽해? 이거 봐 이거 봐 야 피라미가 자고있어 어마어마하게 크네 자 피라미 자 뭐가 있을까요 이 피라미들이 움직이질 않네요 여기 있어요? 뭐야? 너무 쉽게 잡는거 아니에요 아빠? 그냥 후라시 비치고 위에 훑으면 되는데? 그러게 야 피라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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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제가 한번 보러 볼까요? 미꾸라지 있었어요? 네 살살 보면 될 것 같은데? 이쪽으로 지나갔나? 이쪽으로 지나갔나? 응 또 돌멩이라고 그래 오 미꾸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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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밤에 족대 낚시를 해야 되겠는데? 오 와 토중미꾸라지가 이야 토중미꾸라지 뭐가 있어요 아빠? 이거 뭐야? 풋지가 있네요 얘 뭐해? 어디 한번 잡아볼까요? 팔쪽을 걷고 한번 잡아볼까요? 오 뭐야 들어가는데? 자기가 안 와서 들어가는데? 뭐야 뭐야 또 있었어? 옆에 건 못봤는데? 야 뭐야 두 마리가 있었어? 와 대박이네 풋지까지? 잘 봐야 되겠네요 야 이거 뭐 형 바닥에 뭐가 있어? 여깄다 여깄다 야 너 도망을 못해 뭐야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아 우리 아빠 뭐야 맨손으로 잡았어 야 맨손으로 잡으시네요 아빠 형이 밤이니까 얘네가 그냥 잡혀주네 갑니다 士 aoeil aba울 вд 담지 바글바글하네 hearings 이야 엄청 많다 엄청 많아 그냥 솔솔솔솔 몰아도 一些 tom 아 요즘 as 아 와 엄청 많아요 넣어주세요 자 슬슬 몰아볼게요 아빠 슬슬 네 야 이거 뭐 설렁 설렁 몰아도 물고기가 들어가니? 가운데로 가운데로 이게 설렁 설렁 해도 뒤에 물고기가 들어가 설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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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도 설렁 이야 대박이다 야 이거 엄청 큰데요 아빠? 무지하게 크다 이거 밤에는 너무 잡기가 쉬운거 아니야? 이야 어떻게 이렇게 씨알이 굵힌다 그니까 이야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거 역대 최고 아니야? 우리가 잡은 것 중에서 어떻게 하면 되지? 이야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네 어마어마하게 커 와 진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커 와 진짜 크다 아빠 손보다 더 큰데? 이야 이렇게 큰 거 보기 쉽지 않은데 그냥 쓸 수 있어 자 해도 야 엄청 많다 엄청 많아 자 아버님 예 자 내려갑니다 가서 와요 천천히 갈게요 천천히 설렁 설렁 와요 설렁 설렁 자 자 뭐가 잡혔을까요? 뭐가 잡혔을까요? 우와 뭐야 이게? 엄청나다 엄청나 이야 엄청나다 엄청나 이야 어마어마하다 이야 시리 시리 와 이거 이렇게 큰 사벌이다 야 엄청 많이 잡혔는데 우와 이야 엄청 많다 방금 잡은 물고기들입니다 이야 엄청 많습니다 뚝지 갈견이 피라미 시리 와 요런 종류 엄청 많고요 얜 뭐야 개구리야 고추개구리야 거기 왜 들어가 있니 얜 또 언제 들어가 있었어? 하하하하하 자 아무튼 우리 물고기 친구들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심히 가요 음 자 갑니다 출발 이야 어 잘 간다 잘 간다 하하하하 자 오 아직 잠이 덜 깼나봐요 우리 친구들이 야 뚝지야 뚝지야 집가 집에 가야지 하하하하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 안녕